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마침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결과가 감사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감사결과보고서도 최재형 감사원장의 뚝심이 잊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월성 1호기의 무리한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조작하였다는 그런 판단은 처음부터 대다수 전문가들이 가졌던 판단입니다. 공병호 tv에서도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의 초점은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조작 행위가 개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낮춘 결과로 이루어진 결론이었다. 이것은 너무나 맹백하고 단순한 그런 결론이었지만 이것이 감사원 결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데는 무려 10개월 가량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는지를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위스네스 무리한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마치 손과 발처럼 움직여서 조작이 이루어지는지 이번 사건이 여실히 드러낸 그런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처럼 중요한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사실이나 진실보다도 만들어진 거짓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실망스럽고 낙담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 땅의 보통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참으로 환탄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떻게 조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일은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조직적인 감사 방해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하명에 해당하는 탈원전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거짓 만들기에 총대를 맨 사람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은 1964년 시장으로 창원대학교 부교수를 거쳐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를 지낸 인물입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와 휘하의 산업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아주 명백한 그런 범죄 행위에 장관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했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원은 10월 20일 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별히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등 감사 대상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거인멸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거의 범죄 행각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그냥 범죄자들이었다. 전거인멸을 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드러난 중요 전거인멸 행위자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부 관련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자마자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전거인멸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의 눈을 감안해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 밤 11시 30분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남몰래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이것을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부 간보 A씨는 2019년 11월 감사가 진행 상황을 보고 보고받고 E씨 등 부하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서 대책회의를 하고 이들이 내린 결론은 전거 자료를 철저하게 삭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평일에 다른 직원의 눈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12월 1일 날 일요일 밤 늦은 시간을 틈을 다서 대규모의 전거인멸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관련 직원은 23시 24분 36초부터 다음 날 01시 16분 30초까지 약 2시간 동안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총 122개 폴더를 전면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일체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또한 BH 청와대 보고문건도 전면 삭제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 같은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감사원에는 일체 청와대 보고문건 등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삭제 작업으로 인해서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전환 후속 조치 추진개혁 2018년 3월 5일 장관 및 대통령 비서실 보고 등 총 444개의 문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324개는 복구에 성공했고 나머지 120개의 경우는 복구를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거인멸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장관의 지시 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돼 가지고 전멸 증거인멸 행위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서 주어진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아주 경미합니다. 단 두 명에게 대해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라는 그런 통보를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은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백운규 전 장관이 이런 범죄 행위에 총대를 메고 나섰던 것은 정말 용서하기가 힘든 그리고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점입니다. 백운규 장관은 에너지공학 관련된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리한 정책이고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끈에 기대어서 아주 조직적인 정거인별 행위에 총책임자로 활동한 것은 정말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중범죄를 범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처벌일은 아주 경미합니다. 인사 파일에 원전 폐쇄 주홍글시래 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거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감사원이 숱한 그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대단한 그런 업적을 남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사회가 막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거인별 행위를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처럼 대규모로 전개할 수 있던 것은 정말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 경미한 처벌도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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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